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시간만을 기다립니다 전쟁 중에도 문을 닫지 않았던 무대 하지만 그 무대에 이제 하나 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연습실에서 땀 흘리던 배우들과 스탭들이 오늘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갑니다 늘 당연했던 무대가 이토록 그리울 줄은 몰랐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다시 극장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젊은 후배들을 위해 미래의 주역들을 위해 뮤지컬 프로듀서 여덟 명이 크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뮤지컬 스타들도 적극 동참하면서 사랑에 넘치는 멋진 무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대를 빛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부자는 뮤지컬을 사랑해 주시는 관객들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쇼 머스터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쇼는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 대한민국 뮤지컬을 지켜갑시다 슬픔이 커질수록 힘들고 지칠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무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코로나19도 우리 예술가들의 열정과 사랑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무대에서 큰 울림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응원하는 뜨거운 박수가 극장을 넘어 모든 삶의 무대에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주십시오